조금 다릅니다. 이쪽 살짝 봐주시고요. 정면 봐주시고요. 김판수였네요. 왼쪽부터 잠깐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봐주시고요.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. 네, 왼쪽 봐주시고요.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. 저 어디에서 그 질문을 한번 하시길래 제가 드립커피 같다라는 드립을 날린 적이 있었는데요. 아, 그리우셨죠. 진짜 모처럼 이런 개그였네요. 왜냐면 아직까지까지 이런 목표에서 그 얘기가 좀 안 나오길 바라며 그 의미를 안 했으면 되는데 저도 오늘 해보겠습니다.